말리포에서 의왕까지 패들보드 레이싱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투어 겸 레이싱 훈련 겸 해서 전천히 지금 바람방향을 따라서 오늘 바람이 난풍이 좀 불고 있는데 센바람은 아니고 아주 미풍입니다. 난풍을 맞으면서 전천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한여름이라 시원하네요. 바람이 조금 더 쎄지면 노를 안져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이 조금 더 쎄지면 바람이 조금 더 쎄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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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아주 시야가 좋습니다. 멀리 솜이 보이는데 아침에 무딱섬 끝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과 무딱섬 사이로 천리포항이 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